삼겹정관 안가요 그냥 길 할게요 아 좀 때리지 않음 어 뭐야 예? 로마로? 설설 망령의 준비 좀 해볼게요 자 망령의 누구든가 오냐면요 다 오는 거 같습니다 다 오네? 미안하네 디스코더로 한번 가볼까요? 안녕 반가워요 형 아니 수와 이 작 같은 게임인가요? 안 나온다니까 이거? 개머그야. 하이요. 하이요. 어.. 괴물 그거 이다님 없으세요? 그거.. 아니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.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요. 왜 먹었냐고. 아니 저 아니 RTD 누르면 그거 깨달음이라고 검색하시면 체크돼 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거. 아 진짜 이거 놓치시는 분들 많아 진짜 이거. 아 체크가 없어요. 아.. 저러.. 아 저 있습니다. 그냥 깨달음. 아 나 먹었어? 야 뭐야. 야 어떻게 먹었어? 야 어떻게 먹었어? 진짜 너무 대단하다. 진짜 너무 멋있다. 장난 아니야. 어떻게 저렇게 세 개를 먹어. 이거 대박인데? 아 뭐야 그린판이잖아. 아이 속았네. 가자 오늘 뒤졌다. 로만들어줘. 방 만들자 로마러. 꼴찌니까. 가겠습니다. 그래. 선탱형 근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? 아 오늘 절대 안 따요. 아 현타 없이 이제 딜 다 박을 수 있어. 야 세맥 안 봤어 영상? 봐봐. 존네 지금 계상이야. 개꿀잼 넘버원이야 저거 지금. 야 이제 족쇄 없다. 그냥 계속 때려 계속. 상상이 안 되는데? 방치 형도 열었고. 지금 이제 오 이다 형 긴장 좀 하셔야겠는데요 오늘? 저번에 수바 일관문 밑잣다인 것 때문에 와이프랑 나랑 저녁에 술 먹고 그날 나 유물가기 싹 배웠어. 긴장해라. 아 유물을 별로 배웠을까봐. 아니 근데 우리 깨달음 없잖아. 깨달아야 되는데. 아. 어? 빨리 오세요. 화이팅. 뭐야 나 술 한 번밖에 안 켰는데. 뭐야 나. 뭐야 나. 왜 이렇게 비워. 아 뭐야. 왜 이렇게 비워. 왜 이렇게 비워. 아. 뭐야. 아 진짜. 개레전되네. 아니 뭐야. 모르고 가르쳐. 아 나. 다 봤어요. 미션이네. 아 5만원. 5만원 미션이잖아. 야 나 진짜 야 나. 지금까지 3주 하면서 돌 맞고 죽은 사람 처음 봤다. 나도 나도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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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자영한다고. 야. 이거지. 이야. 28%. 저 파운드 보름 뭐야. 어. 이장님 앞으로 자영부터 끌겠습니다. 아이 그럼. 내 고점 아직 남았다. 나 확실히 아직 안 바꿨다. 우와. 아. 근데 이게 워드가 있으니까 이런 딜이 뜨는구나. 야 서림아 좋다. 그렇게만 가자. 나도 워드 좋아하는데. 야야. 나 워드 좋아하는데. 샘의 기곤 가만히 있으세요. 끼때 끼세요 형님. 워드도 참 좋아하는데. 한 번으로도 될 것 같아. 수고했어. 버리버리버리. 뭐야. 진짜 40분 컷인데. 저갑니다. 아. 간만에 배부르게 먹었다. 그냥 딱 했는데. 배부르다. 아. 아. 뒤졌다 야. 잠깐만 옷 샘 만들고 갈게. 야 나 옷. 그냥 이제 뭔가 일에 대한 수박 뒤졌다고. 내 예상은 일단 2억은 나올 듯. 일단 기본이. 농담 2억? 카즈로스 2간문 뒤졌다고 보면 된다. 서림이 워드가 신의 한 수다. 아유 감사합니다. 어. 조윤 형 유물 확인 배운 거 아주 칭찬해. 그래서 연현 씨. 연현이랑 나도 이렇게 칭찬 좀 받아야겠다. 우리는 그거도 아무 그게 없어. 그니까. 딜러가 느끼는 게 엄청 커. 동 스펙으로 갈 때 아크 형 바드랑 가면은 진짜 세. 진짜 미쳤음. 그냥. 차이가 확 나 그거. 그러니까 리액션 좀 팍팍 하시란 말입니다. 아무수 깎아. 아무수 깎아. 크리 25. 크리가 25. 크리 터지면 얼마? 크리 터지면 얼마? 머리에서 150줄 날아갔어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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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리고 있잖아요. 빨리 리액션 해 주십시오. 진짜 나 숨 멎는 줄 알았잖아. 너무 맛있어가지고. 미쳤네 진짜. 이제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군. 수라라고 하네요. 중수라. 선임아 천천히 해도 돼. 너는 그냥 입는 거 자체로도 그냥 존엄인이 있기 때문에. 알겠습니다. 그래 그래. 너 없으면 이들이 안 나와 우리. 강제 망령의 카맨. 야 카맨 너무 즐겁겠는데? 나 진짜 저번 주 목요일부터 오늘만을 기다렸어. 이 새끼 뒤졌다고 보면 돼. 한 자리 비었는데 워로도 한 번 모십니다. 워로도 맛을 알아버렸다. 상깨물 이번 주 진짜 제발 진짜. 나 이번 주 상깨물 안 나오면 나 팡교 갈라고. 팡교 앞에서 국밥이나 먹어야겠다. 같이 먹자. 뭐 이제 회사 안으로 들어가는 건 좀 앱하고. 밖에서 국밥이나 먹자. 도짜리 내가 준비해 갈게. 형. 팀국. 중간격 pat van 벡 fps 풍벌 밖에서 우 BACK 안되YEEEEEEEEEE!!! 오 그 olan 하늘 Dill 못 했어. neck 딜드 못 했어. 롤로도 나이스. 와아 아이 머리도 들어왔어 안 가요 그냥 길 할게요 아이 좀 때리자 수바 아니 야 좀 때리자 인간적으로 딸기 주세요 딸기 맛이 있어 아니 맛이 있는지도 모르겠어 아니 수바 아드가 아깝다 수바 아드 땅바닥에 흘리고 다닌 거 같아 아니 그냥 이거 원기옥으로 끝난 거 아니야? 어? 뭐야? 로마로? 로마로? 어? 나 진짜 못 때렸는데? 나는 그냥 다 때렸어? 나도 다 때렸어 어 다 때렸어 그래? 나 다 때렸어? 나이스 뭐야 도발 방금 너무 좋아하는데 도발 좋았죠? 아 너무 좋았어 뭐야 얘 피 왜이래 도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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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6이다 30명이잖아 안해 아 죄송합니다 에이 승도 안 쉬고 그냥 바로 2다 6 2다 6 해버리네 그냥 풀벅풀 야이 씨 뭐야 아 뭐야 나 진짜 맛없어 야 밥 좀 남겨놔 야 밥 좀 남겨놔 야 밥 좀 남겨놔 나 아니 근데 나 수라 제대로 때린 적이 없는데 뒤에서 아 그럼 제대로 때리면은 48%야? 아니 님들 지금 이 캐릭이 뭔 캐릭이냐면 지금 악 다형 캐릭입니다 지금 와 대박이네 아니 이다형은 상괴물 빼고는 싹 다 다 돼있잖아 아니 지금 나 악세가 1상이야 이거 2상 2배를 해야 되는데 1상 2배거든? 악세가 진짜 커 아 맞다 나이스 2 9강도 가야지 칼 거의 다 죽어가는 거 아니야 이거? 그럼 지금 버블 죽을래요? 네 남수도 하나 깠다잉? 나도 먹는다? 나도 나도 먹어 아 무력 살살 우와 칼 뭐야? 두 줄 알았어요 칼 딱 댄 건데 아 근데 너무 좋아 약간 다 같지? 시계방향 아니 시계방향?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 거 누가 담배로 움직이는 사람 있어 눈에서 기울 리타할게요 야 손님아 너 오늘 몇 시에 낳았어? 매일 지키긴 했습니다 어 그래 그래 어 아 아쉽게도 안 나왔네요 아 내가 그거 안 넣어야겠다 오케이 야 잡았다 이거 100% 잡았다 야 잡았다 야 우와 진짜 무력해 무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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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3억 33억 33억? 아 크래시알로 아 노클이 11억 아니 모든 게 노클이야 말이 안 돼 이게 조그마한 조그마한 실패 아 아 이거 나이스 더 있었으면 되겠다 아 좋았으면 되겠다 하하 오늘 서류명 한 1분 20초 정도 뽑았다 1분이 뭐야 한 3분에 아니 40포 신어럴 이렇게 부갈리 끝난 거야 40포? 와 진짜 빡세다. 이거 여기서 죽여버리면 끝나던데 바로 안올라가고. 잡을 것 같은데? 잡을 한 번 더? 뭐야 죽었어. 아 나 수락밖에 못 쳤어. 아니 뭐야. 아 원격 못 맞았어. 아니 맞춰줬어. 아 야 이게 아드가 안와버리네. 아니 스타락 들고 있었는데 누구는 주걱 들고 꺼버리니까 뭐 웃겼는데 이거. 아니 나 원격도 못 들었어. 좀 나 먹다가 흘리긴 했어. 이게 뭐야. 34포요. 아 이거 서포트들 달달하다. 딜러들 정신 못 차리는 중. 응 지금. 어 진짜 정신 못 여운이 안가 지금. 수고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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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주 엘라 구강이었고요. 다다음주. 그래서 재료 좀 사고 있습니다. 이거 아드타이밍 다시 정리 좀 해야될 듯. 아 수봐 이거 깨포만 먹었어도 이거 바로 무화재경 일단 올리는데. 야. 이거 하나 올리면 또 졸라 센데. 하아. 세액. 야. 다위나. 여기다. 그 나를 위해.